지금 시간은 7시 26분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초에 2천만 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세를 통해서 평균 6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박형규 세무사와 함께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연말정산의 절세, 전략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기반한 연말정산 예상, 본인의 예상 세액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3개년간 본인의 연말정산 현황을 알 수 있어요. 흔히들 얼마 토해냈다, 환급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 올해 2030 청년 맞춤형 안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차 정보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떤 맞춤형 정보들을 활용해서 개인별로 정보를 쏴주는 어떤 맞춤형 공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보통 올해 거는 내년 2월, 1월에서 2월에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올해 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이제 11월 중순부터 자기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40일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때 나름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서비스네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연말정산이랑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용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세무사님 말씀 잘 들으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올해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좀 쉬워졌다고 하는데 어느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것 때문에 연말정산이 조금 더 편해졌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서비스인데 올해는 이제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고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세무소에 방문해서 간소화 자료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근로자와 회사 양쪽에 동의하에 후속 근로자가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싸주게 되는 겁니다. 자료 조회와 제출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하셔도 무방하고 또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에 민감정보 같은 경우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챙겨서 자기가 연말정산 다시 해볼 수는 있고요. 자, 다음은 항목의 사육의 비중을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것 같은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요? 네, 사용내역이 전부 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 나열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공제가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차량 구입비용 중에 신차는 안 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구입금액의 10%가 공급됩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팁도 드리자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체크카드는 30%로 2배 정도 더 높거든요. 연봉 3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 원 카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약 18만 원 정도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통합되어서 더 혜택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에 이용하시는 신용카드 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무려 엄청 2배나 확대 적용됐습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경제사고라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특히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죠? 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의 전략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카드를 몰아쓰는 게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의 명의자가 받게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는 선택 가능하잖아요. 카드를 골라 쓸 수 있어서 발생하는 전략인데요.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총급의 25%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5%를 소득이 낮은 쪽이 더 채우기 편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략인데요. 다만 연봉 차이가 많이 나거나 소득이 낮은 쪽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구간에 있다고 하면은 이 어떤 전략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바뀐 점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월세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한도가 인상되었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원래 10%에서 12% 공제였는데, 올해부터 12%에서 15%로 확대됐고요. 전세대출과 원금과 이자 상환의 공제도 한도가 300에서 400으로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 2배로 확대되었고요. 또한 지난 7월에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텐데, 직장인 세부담이 80만 원씩 줄어든다, 인별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되고 되게 많이 바뀐 건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되게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40여 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생겼는데,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연말정산을 하시면 보통 똑같아요, 하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써서 세금을 더 내야 되네. 내년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카드 사용액을 좀 조절해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을 일시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각종 제출 서류들을 미리 좀 챙겨놓는 게 중요해요.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간소화 자료 이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보청기나 휠체어, 장애인 구매 비용, 임차 영수증 챙기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외교육기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챙기면 되고, 기부금 영수증이나 또 중고생 교복 비용, 안경 콘텐츠를 구입한 영수증도 따로 챙겨놓으시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주민등록 추수지를 꼭 그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월세 계좌이체한 영수증이랑,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놓으시면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잘 준비가 돼서 넘겨서 내년에 세금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서류가 나오거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나오면 정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까? 추후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경정청구라고 전액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나 부가세만 경정청구 가능한 게 아니라 개인 연말정산 소득세도 당연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년 동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5년 전 것도 잘못돼 있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걸 꼭 잊지 말고 옛날 게 까먹은 게 있다면 꼭 정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제도입니다. 경정청구제도요. 알겠습니다. 박형규 세 부사님, 오늘 큰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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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